아 ㅈ같네 아 ㅈ같네 이 ㅅㅂ엔들 애미가 터졌나? 안에 개새끼들 맞나기 바래 끝까지 합시다 ㅅㅂ여놔 Door Z C 가! 꽂아! 꽂아! 제세 Alaska 비싼거야 진짜 잡아야 돼 후우!!! 그냥 빼! 그냥 빼! 괜찮아! 누가 먹었어? 좋아! 대세끼다 진짜 아 아 아 아 내 맘 아직 시려요 그 덕니는 오우 그 덕니는 오우 그 덕니는 오우 나는 너무 슬픈 없네요 아냐서 뭐 그나리는 바람에 그때도 온나 그때도 온나 아 아니 랜턴을 빨리 주든가 아 ㅈ같네 이 ㅅㅂ엔들! 나 터졌나? 안에 개새끼다 아니 ㅅㅂ엉? 진짜 개병신새끼가 ㅈ같이 해도 내가 미드에서 ㅅㅂ엉? 써렌이 안 나왔으면 그래도 게임은 해야지 아니 근데 제일 역겨운건 탑이야 짜오는 지가 못한걸 알고 있어 응? 짜오는 지가 못한걸 알고 가만있잖아 응? 제일 역겨운건 씨발 오리아나 핑을 찍은 탑이라고 응? 아 뭐 블루 먹은거는 그냥 먹었겠지 뭐 저 아트룩스는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네 그냥 응? 암만 이해를 할려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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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배제할까요? 배제하세요 씨발 배제해버리지 쏘렌 치자 그냥 나 아직 몰라 우르곳이랑 아 근데 아까 내가 미드에서 그거 앨리스랑 벨코즈 한 번 딱 한 거 분위기 좋았는데 아 이거 안 좋아 좋아! 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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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져 씨발이 뭐야 이거 아 우르곳 너무 무섭다 저 좀 있으면 영광키고 막 그 여섯 발로 막 키워올 거 아니야 그게 존나 무서워요 롤에서 제일 무서워 그게 요즘 롤 하면서 무서운 게 있다면은 영광키 누르곤 그게 제일 무서운 거 같아 두렵더라고 두렵더라고 궁을 쓰면 되냐 어어어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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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아아아아아악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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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사람은 살자 살 사람은 살자 좋아 오케이 짜오는 버려 쟨 어차피 여섯 번 뒤졌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야 돼 오케이 살 사람만 살고 자 그래도 시간 잘 끌었어 잘 좋았어 이거는 우르곳은 이제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진짜로 빼야 되냐 진짜 왜 희생이 헛되게 하지마 진짜 왜 희생을 절대 헛되게 하지마 진짜 왜 희생을 어 근데 바론 9초인데 아 아 아 우르곳이 강타로 바꿨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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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tis 입 장 극 qu n 아 헨 뱉 사람들이 Wein tại 을 나잇 나잇 안돼 안돼!! 루시안도 하는거 보니깐 살짝 나갔어 멘탈이 지금 루시안도 하는거 보니까 지금 살짝 멘탈이 나갔어요 니가 그러면 안되지!! 우와 그 벤시만 누가 좀 벗겨봐 궁은 그냥 루시안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궁을 쓰면은 안좋은거 같아 오히려 뭐야 엘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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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2개 4개 음.. 씨발 와우 굶주린 그 뭐 특성 찍어가지고 미니언 존나 패면은 피가 많이 차 근데 그건 루시안 또 마찬가지구나 죽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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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새끼다 정말 근데 하지마 하지마 저거 그냥 아 이거 레드 먹을 수 있나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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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발 제발 뭐야 나 아니 우리 팀 뭐 씹새끼 왜 안들어와 왜 아니 내가 4인공을 써도 못 이긴데 이거 뭐 이 그냥 공기팡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도대체 아니 너무 끔찍하잖아 좋아 우르곤이랑 타릭은 병신이에요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자 야 침착해야돼 침착하고 타워맞게 제발 자아 무시하고 제발 타워맞춰줘 서비스 에에에엠엠엠엠엠엠 엠엠엠엠 아 씨발 아트룩스 칭찬줘서 쪽팔리게 만들어야겠다 응? 이 개새끼 이거 이즈리얼아 아이 고생했어 응? 고생했다 서로 등을 맞댈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라노님 이런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 기쁨을 채팅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오타 났어요 그 지우치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오타 났습니다 적셔 야 맞춤법은 몰라도 공기 그 뭐야 충격파는 잘 맞춘다고 응? 그럼 된거 아냐? 꼭 맞춤법 잘 알아야만 밥을 먹나요? 응? 충격파만 잘 맞추면 된거 아냐? 그릇에다가 인 werk